다음 소식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가 한 장관 자택에 찾아간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. 한 장관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. 박찬근 기자입니다. 박찬근 기자입니다. 박찬근 기자입니다. 박찬근 기자의 보도에 대한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들이 방문했을 때 한 장관은 자택에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한 장관은 이들을 보복 범죄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제작진은 영상에서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거고 처벌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공동 현관 안으로 진입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. 앞서 이 매체는 첼리스트 A 씨와 그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청담동에서 모인 김현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핵심 발언을 한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